– 이제 앞두고 돌아왔습니다. – 김보경의 크로스 실업! – 의미를 전했습니다. – 한규원 골! – 높은 계곡으로 올려줍니다. – 선거공골키퍼 담아서 번점을 올려줍니다. 오! 골! 링골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동준 살아있어요,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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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이동준 추가 골! 안 돼! 자, 주심에 위슬리에 울렸습니다. 아, 이게 진짜 미쳤지, 이게. 저것도 김민준 선수 첫 번째 골도 최보경 선수 R을 보고 저 상황에서 침착하게 저렇게 R을 보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일단 놀라운 거고, 최보경도 아마 몰랐을 거였다. R로 그 B겠지라는 생각도 못했고, 여기서도 왼발로 그걸 첫 발 선취를 본인 주발이 아니면 오른발로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정호 선수도 저 상황에서 때릴 수 있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거짓 느낌이 따각 느낌이었지. 따각이었지. 왼발 오른발. 그러니까 홍정호 선수도 반응을 할 수 없는 속도였고, 거기다 송범호 선수도 반응을 할 수 없고, 중앙수비 그리고 골테파까지 완전히 찢었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것도 이 뒷키패스도 진짜 진짜 랜소리예요. 그니까, 되게 경험이 없는 선수지만, 경기에 굉장히 녹아들었다는 게 KBK에 적응을 이미 많이 한 거 같아요. 웃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서 김민준 선수가 딱 뒤쪽으로 핵패스로 이성윤 선수가 나오고, 한겨우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에서 거짓 공격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겨우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이 이제 많이 열려요. 그건 이제 한겨우 선수한테 많이 공간도 나고, 서령우 선수라, 이성윤 선수가 있을 때는 그나마 마음 편했는데, 이제 한겨우 선수라고 하면 이제 급해지죠. 그리고 이제 김윤 선수가 킬패스 보여준 거, 바로 오드, 바로 그냥 거기에 맞서는 게 기가 막힐패스로. 그치. 와 이거 진짜 눈 닫는 줄 알았어. 와... 저거는 뭐 김기, 불트위스, 조효 선수가 못했다기보다, 그니까 김곤 선수가 퍼다 준? 설경우가 끝까지 못 따라갔어. 저건 늦었어, 완전 늦은 거예요. 놓친 거지? 네, 완전 늦은 거예요. 공부다가? 불트위스가 잡아줘야지 됐다는 느낌이었을 거야, 아마. 아... 와... 김보경 선수가 기가 막힌, 이것도 진짜 잘 들었어, 눈썹으로. 그니까, 좀 맞추기도 힘들 텐데, 뒤에서 날아오고. 네. 저거는 집중에 집중을 하지 않고서야, 못 늦는? 바닥 맞고 맞은 거야? 네, 바닥 맞았어요, 바닥 맞고. 진짜 대단한 홀이 진짜, 워씨도 대단했고, 그래갖고 이날, 워씨, 김보경 또 헤트트릭, 고멘트트릭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또, 윤빛강 선수가 지켜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하하하하. 저는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이제, 힌터즈어가 골을 넣잖아요. 윤빛강 선수가, 워씨를 하면서, 윤빛강 선수가, 본인 컨디션을 찾아가고, 힌터즈어가 골을 넣는데, 저는 그 멘트가, 루제문이었단 말이에요. 루제문이 힌터즈어를 잡는 게, 안 맞잖아요. 그니까요, 과연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차라리 전문적인 수리수가, 맞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오! 저런, 저런, 약간, 저런 판단비스는, 거의, 차라리 힘든데, 송범건이는, 했지 않은 판단비스인데, 김보경이 함균 선수한테, 멋있어 할 때, 그 킥도, 진짜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막 공이 막,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공이 돌아가는 궤정이, 너무 잘 보이는 게, 와, 이 두 선수 진짜, 갖고 있는 재능은, 진짜 캐릭을 최고인 거 같아요. 저거는, 이동준도 잘했지만, 여기서 박호가, 2패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웃을 수밖에 없지. 들어가자마자, 윤빛가람이, 김고령이 혜택이 못하고, 윤빛가람 혜택 하겠다, 근데 딱 가게 돼서, 볼 수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본인이 급하더라고. 아, 이 장면은 뭐, 조현이가 없네. 진짜, 이게, 이게 조현다라는 걸, 본인이, 보여준 거고. 조현은 서피 나왔어요. 와, 잘 감을 떨었는데, 와, 조현이는 시블디 초환이 형아, 왜. 그렇지, 가장 잘하는데. 지금 울산 전북도, 선수들 각자 자기의, 라이벌적인 면이, 충분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김보경이 어시 두 개 하니까, 윤빛가랑도 질 수 없다. 그리고, 한견이 사이드에서 골 넣으니까, 이동준 바깥에서 두고 있다가, 어, 씨, 조현이가 골 넣으면, 나도 들어가 넣어야지. 아, 그런! 진짜, 서로 진짜, 그 라이벌? 이 틈이 만나면은, 항상 이런 게임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울산과, 뭐, 전북에 만나면은, 이 재밌는 게임이 항상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